2부에서는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미국 증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 가지 어떤 위험요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미국 시장도 아까 보셨지만은 조금 심리 자체가 관망하거나 기간 조정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퍼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아직은 미국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고 또 그거에 비해서 실적 고용실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부에서는 오늘도 더운 곳으로 힘들게 와주신 우리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홍의장님 벗고 하시죠. 아니 아닙니다. 참아야죠.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되게 더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있는 더위가 아니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 10년 전에 동남아에 살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예 동남아에 사시려고? 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하고 이제 사실 이제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갔다가 8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제가. 다 싸두고. 혹시 더워서인가요? 정답입니다. 아 진짜 더운 건 정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 너무 더웠거든요. 오늘 약간 낮. 제가 보기 한 1도 2도 약간 낮아진. 선생님 민감하시네요. 네. 되게 민감하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온도를 딱딱 거의 맞출 겁니다. 아마. 사실 그저께가 제일 더웠던 것 같고요. 어제 봤더니 우리 PD님 PC가 막 40도가 넘어가는 온도가 척척 끌어갖고 약간 더웠는데 오늘부터 약간 나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약간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바꾸면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설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좀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체. 대표님께서 다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여기는 이제 냉방이 들어올 수 없다. 냉방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네. 들어올 수 없다 해서. 아니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근로까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참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천만 원으로 타협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제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 주제는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요. 최초로 한번 한국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이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 일단 msci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지 조금 견뎌야 되는 건지 먼저 슈카님의 의견을 듣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슈카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 저는 이미 이빨을 꽉 깨물고 있어서 더 이상 깨물 이빨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이빨 다 부서지면 틀리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꽉 깨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연봉 10만 달러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 있는데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아닙니까? 트럭은 65만 달러였고요. 65만 달러였고요. 65만 달러였고 고급 인력이 해선되는 그런 건데 사실 그건 아니고 약간의 노동을 하는 업종인데 10만 달러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928년부터 s&p500 지수에 대한 연평균 순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내도 좋죠. 국내도 좋고 또 중국도 좋아 보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승을 요구하는, 원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조언드리겠고요. 94년 동안에 미국이 하락을 25번 상승을 69번 했던 그런 경력을 보여줍니다. 연기준으로요. 그러니까 25%가 빠진 거고 75%가 올라온 건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년 연속 빠진 것은 단 3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빠지면 그냥 다음에는 복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확인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제가 빡스친 모습이 2004년부터 모습인데 2004년부터 올해까지 딱 2회만 빠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2008년도에 한 번 빠지고요. 2018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까? 상당히 강한 게 아니라 저 정도면 거의 미친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보시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아마도 보유하신 분이 상당히 편하게 투자했을 것 같은데 약간 미국 시장 하면 영어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시차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이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실제 돈을 번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내년까지 아마 한 2년 정도까지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거. 저는 그렇게 예상하니까요. 같이 한 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 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글로벌 인덱스 브리핑 한국에 대한 msci 자료가 나왔는데 어제자입니다. 10월 6일자. 사실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준비할 때 제가 가감없이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걸 보시거나 욕하시거나 불안한데요? 상관없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최근 코로나 이후로 가장 믿음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지금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전부 기도 중인데. 기도해서 올라간다면 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시장은 기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명정하게 얘기하면 야대인 리서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일단은 주당 매출을 보여줍니다. 주당 매출. 주당 매출이 숫자가 나오는데 주당 매출이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 두 가지가 선이 있는데 2021년 선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약간 내려오는 그런 선이 보입니다. 트렌드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수 역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의 매출에 대한 모습은 거의 예상치 만큼 올라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이 올라간 만큼 주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똑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주당 매출을 보게 되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페이지부터 자료 만든 분을 좀 때려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아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올라간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빨간색 친 이건 어떤 거가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거 빨간색 박스 친 거.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던 시절. 저 때는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 2012년부터 16년까지 박스피라는 오명이 있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피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시기였죠. 매출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5년 동안에 코스피에 투자했다고 그러면 거의 변함없는. 계속 플랫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그것도 다행인 거죠. 이렇게 매출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어쨌거나 매출은 약간의 거의 지금 예상치 맞고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가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인데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주당 이익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미 2021년 예상치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딱 예상치만큼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지금 주당 순위익이 사상 최고치까지 왔기 때문에 아까 매출은 약간의 슬로우했지만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2012년 16년까지 박스피의 모습 보시게 돼도 아까 매출처럼 이익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피가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갑자기 자료가 확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은 약간 줄었지만 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익이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최근에 주가 빠짐은 약간 과도한 게 아닌가. 과도하다.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금은 앞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다시 한 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닝 리비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익을 올리는 내용이 있고 내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빼서 보통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을 많이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리비전 이익 조정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지는 그런 이익에 대한 어떤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상향시켜왔다. 그렇죠. 상향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스피의 모습은 이때입니다. 역시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박스피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다가 2018년 상반기까지 올라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이 이익 조정 비율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쨌거나 다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코스피 지수학을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 지금 포워드 PR이 얼마냐. 한국에 대한 포워드 PR이 10.5배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았을 때가 15배가 넘어갔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익은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PR이 빠졌다고 그러면 약간 과도하게 주가가 내려왔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포워드 PR 10.5배는 2014년 15년도의 수준입니다. 평균 값하고 좀 비스무리하네요. 비스무리한 데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 얼마 전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 지금 얘기하면 지금의 하락은 상당히 과도하게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빠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 아래부터는 쌍구간이다. 그렇죠. 쌍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MSCI 자료를 보면서 한국이 물론 최근에 많이 내렸지만 더 이상 내려가기에는 좀 뭔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더 내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 자료는 외국인이 다 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코스피에 연연해 있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저희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들고 계시고요. 삼성전자의 모습이 여러분 네이버에 보시면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한 9만 9천 원 정도 거기 나오더라고 찍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또 외국인의 시각을 같이 볼 거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한황인데 이건 국민 자료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자료인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표부터 먼저 보시면 좋은데요. 이 검은색 막대가 매출입니다. 매출이고요. 이 노란색이 영업이익이고요. 이 연두색이 단기 순위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위기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셨습니까? 이미 예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표가 현재 주가의 모습이고 위에 있는 보라색이 목표 주가의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보기에 현재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1천 원 정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정확한 판단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죠? 아닙니다. 자료가 되게 훌륭이 보여서 갑자기. 혹시 삼성전자를 지금 보여주시는 분 아니시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많은 주린이분들 대표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객관적으로 훌륭한 자료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의 비중이 한 20%인데 조금 내려갔을 겁니다. 조금 내려갑니까? 어쨌거나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봤던 코스피에 대한 지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 주식을 팔 타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벌어져 있는 목표 주가의 계리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딱 자료를 잰 결과 한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자료 재셨습니까? 아니. 농담한 건 제가 진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해버렸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과도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코스피 지수까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지는 모습은 나오기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니까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저평가로. 있겠지만 여기서 더 과도하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물론 대변수 특히 중국에 대한 약간의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국내 시장이.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눈치를 좀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부분들은 뭐라 하든 간에 주가 싼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주식을 파는 것은 약간 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니까 아까 봤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주당 eps가 지금 차단 최고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고요. 본부장님 말씀이 앞에 있는 가스 활명수처럼 시원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봤더니 최근에 국내 시장을 굉장히 분리시하게 봤던 분들한테 너무 분리시하게 봐서 내가 물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희망적으로 보시기로 다시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본부장님 최고의 명강이었습니다. 어제 받침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자료고요. 혹시 만약에 또 작아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제가 시켜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또 제가 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아니 삼성전자 얘기할 때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뭐 한 수백 만주 갖고 있는 것 같나요. 수백 만주요? 수만주? 그레스맥이 안 한 적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작지만 기분이라도 좋으니까. 좋습니다. 저희 때는 청바지가 혹시 예전에 뱅뱅 입지 않으셨습니까? 뱅뱅 사거리. 뱅뱅 사거리가 아니고 뱅뱅. 뱅뱅 바지. 청바지 브랜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니. 니. 분명히 확실히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마침 나왔는데. EPS가 전망치 0.37을 상향하는 그런 모습 0.48이 나왔고요. 매출 역시 전년 동기대회 41%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좋았는데 지금 올해 전망을 상향시키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EPS가 1.6에서 1.33까지 예상했는데 1.4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의 옷을 만드는 그런 비중이 약 4%로 거의 영향이 없다.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극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사실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지금 리바이 스트라우스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실적이 나오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커튼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실 가격 인상으로 하겠다 하면서 그런 원자료의 가격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녹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국가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리바이스요? 리바이스. 리바이스가 그런데 참고하시 한 벌에 한 10만 원 15만 원 하는 되게 비싼 비싸네요. 비쌉니다. 비싸고 솔직히 저는 이걸 입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뱅뱅 같은 거 입었거든요. 뱅뱅. 그다음에 니 이런 거 입었었는데 요즘에 워낙 옷이 흔하니까 많이 입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m이 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투자자의 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상당히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차량 인도가 칩 부족으로 인해서 32.8%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만약에 gm이 다시 한 번 앞으로 이제 더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소프트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테슬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 매출을 1,400억 달러에서 2배 증가한 2,800억 달러까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타사에 대한 3분기 차량 인도분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도요타가 22.4%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스텔란티스 이게 과거에 어떤 차였죠? 스텔란티스요? 스텔란티스. 과거에 어떤 브랜드였는데 박힌 겁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맞다. 이것도 19%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혼다가 10.9% 니산이 10%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GM뿐만 아니고 여타 자동차 업체도 칩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가장 많이 연야받는 게 바로 GM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32.8%의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은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약 1.52%가 올라간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약간의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더나가 핀란드에서 1991년 이후에 출산자한테는 접종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심장이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약간의 병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사실 접종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스웨덴도 똑같은 모습으로 접종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덴마크에 똑같이 약간 청소년들한테 백신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주가가 300달러가 깨지는 현재 모습을 보여줘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또 신기하게 나이가 오히려 어린 친구들한테 안 맞추고 더 좀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심장 관련해서 상당히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모더나가 그렇지 않은 얘기였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 유럽에서 거의 다가 모더나에 대한 접종을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중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의 하락은 머크가 경구 영약을 발표하면서 일단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백신 중단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도 좀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도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를 맞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화이저도 약간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기사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걸 좀 두둔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신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진짜 백신을 맞은 다음에 생긴 것이냐 원래 있는데 백신을 맞은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WHO에 보고된 공식화된 어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어쨌거나 모더나에 대한 접종은 어린이 아들한테 상당히 백신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5만 5천 달러까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확 파고 오르더라고요. 네. 확 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맞춤 어제 제가 기사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기사를 봤더니 브라질이 또 법정 암호화폐로 또 약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첫 번째는 그게 아니고 제니 옐런 장관하고 또 게리 겐슬러 씨 sdc 회장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급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을 풀겠다는 게 아니라고 보시겠는데 그런 기사는 아니고요. 이런 제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의회 쪽으로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는 어쨌거나 올라갔지만 향후에 더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많이 급등하면서 일단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만약에 규제를 풀어서 정말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제도권에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sec에서 지금 승인을 원하고 있는 etf가 먼저 만들어져야겠죠. 아직까지 비트코인 관련 etf가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오면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부터 지켜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이제 이 그림이 하나의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전력비 유럽의 전력비죠. 아마 전력 사용료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아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이 유럽의 전력비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는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의 전력비라든지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유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유가 관련 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유가 관련 기업 엑스몰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선물 같이 움직이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etn 3배짜리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얘가 좀 조신스럽게 합니다만 적어도 일단 지금은 그런 관련 선물이 아니고 엑스몰 같은 기업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10만 달러의 연봉에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석탄에 대한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1980년도 초반에는 18몇 명이 미국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만 2천 5백 명이 있는데 현재 9천 5백 명이 모자란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어쨌거나 채우려고 그러면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최근까지 어떤 취업 박람회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일할 광부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얼마를 지금 연봉을 제시하고 있냐면 연봉 10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10만 달러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거에 반도 안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그런데 연봉 1억인데 물론 맞습니다. 연봉 1억인데 맞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안 모이고 있다. 그래도 안 모입니다. 안 모이고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박람회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모인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석탄 가격이 올해 얼마 전에 5배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10만 달러에도 광부가 모이지 않는다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에너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작용하고 있는데 10만 달러면 저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요. 알바 개념이라고는. 알바로 광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 그 알바 치고는. 하여간 뭐. 저 같으면 해보면 한다. 하여간 중요한 건 지금 안 모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HO가 말라리아 백신 개발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혹시 말라리아가 백신이 없었다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발한 건데요.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기업에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만들었다고. 30년 만에 성공한 겁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건데. 지금 이제 매년 아프리카에 40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인데요. 반이 5세 미만이 살망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질병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발표했는데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기업이 현재 백신 개발을 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에 대한 하나의 특징은 배당이 연배당이 5.56% 배당하고 지급하고 있는 그런 배당 관련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면 좋네요. 말라리아가 아직도 퇴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람을 가장 많이 퇴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약 2억 명이 매년 감염이 되고 있는데 실제 40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은 상당히 많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실제 이 백신도 그렇게 어떤 치료 효과가 높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말라리아가 지금 이렇게 오래된 병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 굉장히 의외한 기사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s&p500부터 3대 지수가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요. 어제에 이어졌던 부채한도 협상이 오늘까지 기대가 깔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월 7일 장시작 상황을 같이 볼 건데요. s&p500이 0.8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다우가 0.99%. 1% 1% 나스닥이 0.84%로 3대 지수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네요. 어제보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또 하나 힘을 씹는 게 뭐냐면 실업소단 청구 건수가 원래 예상치가 34만 명 예상했는데 32만 6천 명이 나와주면서 약간 실업자가 쭉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 올라가는 거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한도 협상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29조 달러를 일단 잡고 그다음에 천천히 늘려서 31조 달러까지 늘리는 게 목표인데 그걸 늘리지 않으면 일단은 디폴트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릴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공화당이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끌다가 좀 결정순간에 가면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부채한도 협상은 거의 되는 걸로 보이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한 악재가 아닌 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기사 못 보던 거 마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1% 올라오겠다니까 든든하다.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요건데요. 이제 경구용 약에 대해서 한 번 볼 건데 몰유피라비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이 원가가 17.74달러입니다. 원가가 되게 자세하게 나오네요. 정확히 나오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나올까요 이거 정확히 나온 이유는 제가 기사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요 18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만 원짜리네요. 700달러 받고 있는 겁니다.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개발비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40배를 높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미국 정부가 이미 6월 달에 170만 개를 712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전체 대금이 12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1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나네요. 이미 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긴급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해야 되고요. 머크는 이 돈을 받게 됩니다. 1조를 받게 돼요? 1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원가를 보게 되면 거의 엄청나게 남는 거잖아요. 말이 많은데 일가에서는 19.99달러는 받아라. 그래도 10% 이익이 남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데 머크는 전혀 뜻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투입한 우리의 r&d병이 얼마인데 그렇죠. 이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비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가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냐. 폭리치하면 되겠냐. 특히 이게 지금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해서 볼모를 삼는다는 건 너무 약간 비열한 거 아니냐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만 머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또 미국에서도 국감이 있을 텐데 국감대? 거기 불려가서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런 최초에 나오는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이 정도 폭리를 취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하는데 수많은 비용이 들어간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얼추 그렇게 태클 잡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머크가 이 이익은 가져가는 걸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마도 700달러에서 쉽게 내려오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좀 빨리 내려와야 우리나라에서 좀 수입을 하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80만 원이라면 각 국가에서 각 국가에서 지금 이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이걸 700달러를 국민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끌어안는 부담이다 보니까 개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도 우리나라 건벌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저희도 좀 싸게 가져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700달러 이하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머크가 좀 값지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원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가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풍류에 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뉴질랜드가 금리를 0.25%에서 0.5%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폴란드가 똑같이 2012년에 처음으로 금리를 0.1에서 0.5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사실을 의미하는 방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 두 국가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못 이겨서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뉴질랜드가 올리고 폴란드가 올렸다고 그러면 사실은 유럽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유럽이 올리면 미국도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국가가 올렸다고 해서 빨리 올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상당히 심해지는 걸로 보이니까 이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에서 0.1을 올리는 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다 봤고요. 간단한 기사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계셨습니까? 간단한 기사. 저는 맵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사가 또 하나 있나요? 또 있습니다. 이건 하나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코나그랑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니까 틸레이가 대마초 관련 기업인데요. 최근에 대마초 관련 기업에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대마초 관련 기업은 10중 8구 캐나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가시면 실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가게가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고요. 표가 딱 납니다. 연두색 간판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 근처만 가도 딱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아주 표현을 못하겠는데 약간 그 참 뭐라고 할까요? 맞고 싶지 않은 냄새? 뭔가 좀 약간 정신을 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냄새라고도 표현하기 힘든데 상당히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기분 좋아지나요? 아니 기분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맡으면 찜찜한 냄새가 나거든요. 찜찜한 냄새. 그런데 어쨌거나 최근에 마리아나 관련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의료용 마리아나에 대한 부분들이 각 주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못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매출은 급증했고요. 이익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이따 확인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현재까지 나오는 마리아나 관련 주의 주가의 모습은 한데 안 좋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마리아나 관련 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TF가 있지 않습니까?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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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YOLO로 되어 있더라고요. YOLO라고 하는 ETF가 있고 MJ가 있으니까 MJ나 YOLO를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리바이스트라우스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트위터. 트위터는요. 트위터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모펍이라는 광고 플랫폼이 있어요. 이 광고 플랫폼은 이번에 팝니다. 누구한테 파냐면 앱 러빈이라는 회사에 판매하고 있는데 10.5억 달러를 팔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광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 10.5억 달러를 팔 때 얘네들 얼마나 샀냐. 2013년에 구입한 건데요. 3억 5천만 달러를 샀습니다. 3배를 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3배를 벌었다는 거.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가 간만에 좋은 기사가 나와서 주가를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 확인해 주시죠. 맵은요. 오늘 일단은 이게 완전 다 녹색입니다.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 푸른 초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그럽네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얼핏 보기에 빠지는 종목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ms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애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지금 반도체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페이스북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 금융주도 똑같이 사상 최고층 지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색은 뭔가요? 브리스톨 마이어가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필수소비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산업재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너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유틸리티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소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의 적감에서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오늘 하루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오랜만에 웃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브리스톨 마이어가 좀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한번 기사를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마도 소폭 빠지는 것 같아요. 1% 빠집니다. 1%인데 저렇게 빠지는군요. 이거는 그냥 오늘 아마 기관이 팔아도 정도 빠지거든요. 아마 기사가 없어도 빠질 것 같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임상 이상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약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듀쿠라 이런 거죠. 아주 긴낙인데 끝에가 무슨 닙이네요. 똑같이 닙인데 임상 이상에서 뭔가 문제 생긴 것 같습니다. 임상 문제가 빠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페이지 2나 페이지 3에서 문제 생기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이것도 역시 페이지 2 임상 이상에서 문제가 생기려고 보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거 외에는 오늘 대부분 다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본부장님? 오늘도 더운 와중에도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정말 기분 좋은 뉴스가 미국 시장이 거의 1%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가 쭉 돼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간만에 좀 웃는 시장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1부에서는 미래식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PER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줄인이를 위한 시간을 잠깐 가져봤고요. 2부에서는 미래식증권 김석환 연구위원님이 오늘 미국 시장에 고려해야 될 점 위험성, 위험점 있는 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이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고 반면에 물가도 높기 때문에 아마 기준금리 인상이 계획대로 테이퍼링이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픽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뉴질랜드 보시다시피 뉴질랜드나 폴란드도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시작을 했거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3부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은 해외에서 보는 코스피에 대한 시각 과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어떻게 볼까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레포트들은 좀 편향돼 있거나 우리의 시각에 멈춰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코스피에 대한 레포트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외국인들도 현재 코스피가 물론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매출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까지 온 것 같다 과거 대비해서 여기 아래로는 저평가 구간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 좀 힘내고 이쯤에서는 좀 다시 뭐 V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오늘 하루도 좀 힘난 하루였는데 내일도 좀 신나게 올라가서 내일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글로벌 라이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고 오늘 모두 감사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